개인적인 일은 비밀로 하라.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 훗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끼는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돈자랑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안 하는 것이 좋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들판이에 양들처럼 보들보들한 감정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 세상의 끝에 운전 놓였을 때처럼 독기 어린 감정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이 독기 어린 감정이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시기와 질투이다. 예를 들어 시기는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그 친구가 그 돈을 번 것 자체가 싫어지는 마음이다. 반면에 질투는 왜? 저 친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버는 것일까? 나보다 저 친구가 뭐가 잘났길래 나는 못 벌고 저 친구는 버는 걸까? 즉 나에게 초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시기나 질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애초에 누구에게나 돈 자랑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똑같은 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안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용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쾌락과 허용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허탈감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다.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기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람은 따뜻한 체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런 사람이란 누군가 남자는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이고 여자는 미모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없다. 누가 뛰어난 미모를 가진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못생긴 여자들 곁에는 미인 친구들이 많다. 특히 못생긴 여자가 시위나 신분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크게 환영을 받는다. 남자 역시 머리가 깨어난 천재에게는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은 좀 바보처럼 보여야 하고 여자도 외모가 떨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 자신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 말하지 마라.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고 있는 어느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에 관해서 은밀히한 말들을 들었다면 아마 나는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허물없는 우정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도 믿기 어려운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나에 관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런 말은 비밀이다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인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있으니 돈을 빌어달라거나 아니면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달라고 제의할 때 바로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 친구가 진실로 동정과 연민의 모습을 보이거나 냉담한 태도로 돌변하거나 관계없이 이미 그 친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드라로 슈프코가 한 말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을 위해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이다. 경쟁 상대 이후 국가가 큰 재난이나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겉으로는 위로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감정이 개인인 친구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에다.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상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기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영모를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를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의 흉악한 성격의 일면을 파악한 뒤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같이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서 받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말에서 나오는 실수들입니다. 내가 하는 말소를 줄이고 듣는 귀를 더욱 여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